아유 3달에 부러지겄어 이거 정말로 하겠지 이 뭐게 얘기야 뭐 보면 들었나서 이게 며느리가 기생 출신이 아니요 기생하다가 도련님 만났다 그러지 아니 머리 올리는 것도 못하겠구만 얘가 제맘데 기생이 머리를 어디에 올리는가 그냥 첩이지 아 몰라 참 모르고 있구만 도련님은 장가도 안가는데 무슨 첩이야 아 그럼 그게 뭐란 말이야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아니 그게 뭐란 말인가 그럼 도깨비비운술이라고 해야되나 에이 이모씨 둘이 갑옷대 이 경사선은 잔칫날에 와가지고 그렇게 입방적으로 떨어뜨렸다 이거 또 하여튼 여자 30만분이 뭐 살가게 그렇게 다 깨져버린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헛둔소리라고 전부다 집에 가고 빨래빡이 빨래놔았죠 칠삼이 너희 형 지시방 뭐라고 했냐 응? 왜 이래 아니 이 조코는 잔칫날에 와서 이렇게 헛둔소리로 했었냐고 어? 도깨비비 며느리가 뭐야 지상에 그런게 어디있다고 했냐 입 째진 입이라고 그냥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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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 그게 왜 헛소리야 진짜 며느리도 아니고 척도 아니면 그럼 뭐라고 그러냐 아니 둘이 저녁에 정화수 장독대한테 정화수 도놓고 이렇게 빌리면서 했는지 아니 뭐 절에 가와가지고 스님 앞에서 살짝둥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아이고 그럼 듣고본게 우리 칠삼이 말도 일리는 있구만 엉망대니까 너희놈 지금 나한테 되드는 것이냐 그래 맞다 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과부땡 아니 과부로 갔던 과부땡이라가지고 과부니 이렇게 풀어줄까 이놈의 자식이 에이 치단마로 미치고 어휴 부릴대 부릴대 아 놔 빨리 이지마 지금 너희놈 오늘 너 덮고 다짚자 어? 나설고 다살자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수씨가 사랑싸움하는거시여 왜 그려 사랑싸움이야 뭐 살았다 아이고 죽여 사랑싸움은 둘이 지배가 사와더라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 슬성이 내가 나보다 저 일상을 더 좋았단말이지 어휴 어휴 과장하네 어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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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 그게 아니여 그냥 부릴대 작년 슬덩노소를 해갖고 아니 그 부릴대는 여자가 아닙니까? 아니요 도련님 그냥 칠성이가 저기 무엇이냐 아니 그러니까 칠성이가 우리 일터민이 엄마 딸이 말이고 아휴 아휴 뭔일이 도련님 절대 그거 아니야 도련카 그때 큰일났네 이 사람아 마저 죽게 생겼어 왜 그렇게 슬덩노소리라고야 얼른 가 아휴 아휴 나 불도 안고 갔어 그래 어찌 나 없어 얼른 앉아 이 사람아 힘도 없는거야 시 하나 더 안타긴다